오케이! 렛츠페이스! 후비야! 안녕하세요! 베벨입니다! K-POP의 중심!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2023 강남 뮤직 페스티벌 G K-POP 콘서트가 5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총 3일간 강남 4X 광장 무대에서 펼쳐집니다! 예! 짜릿한 전일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질 이번 무대를 통해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합니다! 저희와 함께 즐기실 준비되셨나요? 네! 다들 2023 강남 뮤직 페스티벌 G K-POP 콘서트에서 만나요! 안녕~! 그때 봐요~!